안녕하세요 드디어 12월 입니다 수채화로 에드밴 칼렌더를 만들건데요 재료는 요렇게 필요하고 첫째 날은 역시 크리스마스의 상징인 크리스마스 트리를 빼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제일 처음으로 그려봤어요 짜란 잘 보이는 곳에 딱 붙여놓으면 불빛하고 같이 어울려져서 너무 이쁘죠 그리고 두번째로는 버블 빨간색의 버블에 금장식을 한 크리스마스 버블을 만들어봤어요 셋째 날은 크리스마스 캔들라이트 빨간색 캔들에 영롱한 불빛이 하나 반짝이는 저 캔들라이트 크리스마스죠 그리고 골든벨 뭔가 크리스마스 하면 또 이런 종소리가 막 귀에서 나는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이명은 아니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답게 크리스마스 홀리도 같이 붙여봤어요 짜잔 이것도 크리스마스 트리에 딱 붙여놓으면 저 라이츠들이 그림을 더 잘 돋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크리스마스 푸딩 이거를 매일매일 편집을 했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편집이 나서 이거를 왜 그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외국에서는 이 크리스마스 푸딩이 뭐 크리스마스의 상징입니다 드라이드 프루트로 만든 그 케이크인데 저거는 별로 맛이 없어요 근데 뭔가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뭔가 어린애들의 로망? 나의 로망이기도 합니다 진저브레더 하우스 이거 너무 갖고 싶죠? 그래서 이렇게 진저브레더 하우스를 그려봤고요 여기도 라이츠가 이쁜 크리스마스에 딱 붙여놉니다 이쁘죠? 이거는 덤으로 지난 5개월 동안 연습한 건데 주로 건물을 그렸어요 인스타에는 그릴때마다 올리는데 우리의 엄마랑 언니는 인스타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덤으로 올립니다 이거는 처음으로 그린 거 최대한 빨리 선 하나로 그리려고 되게 연습을 하고 있어요 색칠도 그래서 되게 대충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욕심이 계속 나더라고요 이거는 에덴버러 옛날에 놀러 갔었던 거 2017년에 에덴버러 갔을 때 원래는 런던이 나의 최애 도시였는데 에덴버러 가고 나서부터 여기가 나의 최애 도시가 됐어요 여기도 에덴버러 에덴버러의 한 동력인 빌리지 이건 런던 대충 이런 느낌? 되게 손 하나로 근데 이것도 좀 시간이 몰려 걸렸어요 거의 한 20분 안에 후딱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핸드 오프 이거는 일본 드라마를 보다가 기차랑 분위기가 왠지 좋아가지고 책 캡처해서 따라 그린 거예요 이거는 에덴버러에 딱 도착했을 때 에어비앤비에서 창문을 열었을 때 배경이에요 이거는 뉴타운에 묵었다는데 와 이때 진짜 너무 좋았었어 이거는 내가 지금 알바하고 있는 카페의 모습 이건 시드니 하버 내셔나 파크라네요 2020년 아 에델레드 오기 전에 갔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골든그룹 쇼핑센터인데 에델레드 처음 와서 처음 이제 알바했던 데 그 건물의 뒷편 여기는 에델레드 다운타운 어딘가입니다 이거는 에델레드 쇼에 갔을 때 이것도 이제 다시 에덴버러에요 여기는 그린이 좀 많나? 예 런던 여기는 아마 브라이튼 아 예 브라이튼 덜레인이라네요 역시 아무래도 영국의 건물들이 이거는 내 친구 되게 대충 그린건데 다음에 더 정성들여서 잘해줄거지 이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했던 런던에 있는 캠든 동네 캠든아이라는 그 건물이 이뻐가지고 사진 찍었다가 그린거에요 그리고 이제는 없는데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하나씩 그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지금도 크리스마스여가지고 저거 에르벤 칼렌더 크리스마스 오노멘트를 그리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과연 일주일에 두, 한두개 정도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빨리 요거를 다 채우는게 나의 목표입니다 음 맛있어 음 참고로 우러스에서 파는 스미스틴 컷 이게 40% 레스 솔트여가지고 되게 맛있어요 대충 그리는데 우리나라의 스미칩이랑 비슷하대요 근데 양도 엄청 많고 요즘에 우러스에서 한 3불 근데 엄청 맛있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